여기 불쌍한 방코드에 왔어요. 아, 농담하고 시클맛이 많다. 자, 방코드에 들어갑니다. 헌신판 들어간다. 겨울에는 시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환도 흡한 것이죠. 죽지도 한 것도 안 돼. 헌신판 들어간다.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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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보니 서부광수라는 고마는 나는 것이 진단에 같은 걸 만났더라. 할아버지 방코드 방코드 할머니 상불은 친척다. 시아버지 상불은 호랭만구 시어머니 상불은 잔소리 방코드 어쩔 시구나 들어간다. 작은아버지 상불은 흰족만구 큰아버지 상불은 고마는 이 방코드 상불은 흰족만구 이보는 이 방코드 도전 방코드 손녀 방코드 애교방코드 손녀 방코드는 이 방코드 저 방코드 접다 해도 사부가 방코드가 제일인 선을 치고 나 들어간다. 산발사진 깍끈이 후발같은 까마귀 새빨같은 폭락이 색깔같은 까마귀 폭론 귀신은 아니다. 뜨거워 나를 만들었어 멋진 이 빛을 정하여 맨측장으로 만들었지 뜨거워 세상을 만들었어 질수로서 야 진짜 이거 방코드에랑 부르려니까 박수 앵코를 하고 내가 옛날에 한번 불러보니까 막 쳐주고 나오고 후원돼주고 그러던데 그거 하나도 없네 내가 하니까 여태간에 잘 연습을 못해서 끊었어요. 돌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로 보내고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운동하셨어요? 아 하셨군요. 달래가 하세요. 달래가 한번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gedaan. charities. увелич 이전에 저희에게 앙콩 Hills 대래가 한번 해도 lıc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토록 덮은 길이 하늘을 알 수 있네 날마다 그리 흘린 눈물이 가뭄에 울렁한 이련한 사람만 다른 눈물을 쐬도 서러움을 못한다 달래가 해달픈 사랑 나리나 황돌해보지 사랑한 사랑한 내게도 그토록 꼭꼭 숨기려 하늘을 알 수 있네 날마다 그리 흘린 눈물이 가뭄에 뿜뿜발목한 이련한 사람만 바람도 날 새고 서러움도 간다 달래가 해달픈 사랑 날마다 그리 흘린 눈물이 가뭄에 뿜뿜발목한 이련한 사람만 다른 눈물을 쐬도 서러움도 간다 달래가 해달픈 사랑 달래가 해달픈 사랑 달래가 해달픈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다 이뤘는데 하나 못 잃은게 있어 가보면은 꽉 모자에다가 머리띠에다가 돈줄 떼라고 한다는데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뭐 저기 바람님이 선물을 해 주시래요 저의 바람입니다 아래 사람은 바램이 있어야지 자 우리 고객 안녕하셨어요 제가 그 오셨기 때문에 못 치는거지만 두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북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해도요 할건 다 합니다 그냥 저도 그냥 저기 거지통 박그릇도 있구요 예 역가위도 있구요 북도 있고 장포도 있구요 다 있습니다 익숙은 다 있어요 네 하루종일 이렇게 관객이 안계시면 하나도 안하고 그냥 내려가 한분이 계시니까 제가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자 가겠습니다 인사 원 어차 스멜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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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잘도 났네 해제도 났네 또 살아 잘도 났네 부모님께 하나 없네 에헤이야 에헤이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도 만들어지는 세상 부모님이 나나 쉽게 사주팔자 지내라고 돈이라도 집어두고 부탁하지 그랬어 그랬으며 산팔자 산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사이가 보다 했더도 원망을 말라 한판을 말라 나하게 달렸던 일 그러나 그러면 열린다 했어 용념에 산팔자 화가파빠서 보라한 듯이 잘 살꺼야 비엇 어쭈 말아 비엇 어쭈 말아 비엇 어쭈 말아 지구공에 변둘날 있단다 세상에 태어날 때 사주 팔자도 만들어지는 세상 부려보니 나만 쉽게 사주들 다 지내셨라고 돈이라고 집어주고 다 가지 그랬어 그랬으면 요놈은 내 사주 팔자 사주 팔자가 되었을 때 향이 났어도 못났어도 세상이니까 보다에 터로 본마를 말라 한탄을 말라 나한테 달렸더니 부끄럽더라 그러면 열린다 했어 용감의 사주 팔자 바빠서 호랑을 시작 살 거야 비엎어진 마라 비엎어진 마라 시구장에 배워둘 날 있단다 비엎어진 마라 자 저를 박호장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늘 저를 낮은 사세로 보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더 갈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장부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장부쇼로 그리고 또 분위기 좋으면 그리고 또 분위기 좋으면 역가위쇼도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도 부채쇼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네 저기 어디야 대명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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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새 품발님이 오셔서 오셨네요 예 예 저 마당새 품발님이 꽤 유명하시죠 마당새가 대명왕에서나 터줏대감이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마당새 품발님 페인 쉬다 가시고요 예 저는 이게 저희가 버스킹 자리는 진짜 장점이 있어요 예 절대 입장은 받지마 입장은 받지마 예 입장 면제 여기로 저보다 예 그리고 예약 안해도 무조건 입장시켜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네 네 넳 네 네 네 네 네 네 d 거기에서 썩는 건 우리 편안함을 기원하네 진더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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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손대에 앉아 홀불불불로 하늘을 건너주지 않는 진더맥기 진더맥기 우리 나라에서 멈춰만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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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오는 그 바다의 문잇수를 막아주고 마음이 마을을 지켜온 짓도댕이 짓도댕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짓도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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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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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